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세일 정보만 모아서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게 아니라 이번 싱글즈데이의 제가 소개시켜드린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10가지 제품만 딱 모아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래서 오늘은 영상이 조금 짧기 때문에 영상을 2개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보고 계시는 싱글즈데이 베스트 10 제품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는 제가 갖고 싶은 제품들만 모아서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조금 짧을 것 같기 때문에 최종 비용이 얼마 정도가 나올지도 전부 다 계산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 정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다시는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 찾아볼 수 있고 일부 제품의 링크에는 제휴링크 또는 정립 링크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는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싱글즈데이에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 단연코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울스커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프라이베셀 계정만 입장 가능한데 아무튼 계산해서 보여드리면 이 금액에서 추가적인 30% 유로로 83유로 구입 가능해서 11만 7천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안타가게도 프라이베셀 계정만 구입이 가능해서 직구정보통 회원분들 중에서 유료회원 가입하신 분들 제 프라이베셀 계정을 빌려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입하셨습니다. 일단 구매대행 또는 리셀하시는 분들 같은데 한 번에 들어오셔서 100개씩 구입했는데 아직도 재고가 남아있는 것을 보면 제품 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 세일이 열릴 때는 세일 품절될 것 같기 때문에 아무튼 원하시는 분들은 직구정보통 유료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둘러보시면 되고 이 제품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프라이베셀 계정으로 로그인했을 시 보시는 것처럼 30% 세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베셀 같은 경우는 무료배송까지 지원해줘서 회원 가입하는 게 절대 아깝지 않다는 것 직구정보통 회원 14,000원 내시면 한 달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송비용이 20유로 정도 나와서 20유로 계산해보시면 배송비도 훨씬 넘는다는 거 아무튼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아까 보여드린 동일한 금액 83유로 구입 가능해서 11만 7,000원 이 금액이 최종 비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100개를 구입하셔도 FT에 찍혀져 있는 제품이어서 원산지 증명 가능해서 한국 들어갔을 때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돼서 많은 분들 구입하고 계시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제품 확인해보면 마찬가지 마이테레사 사이트에 프라이베셀 되는 제품 중에 캐나다구스 랭포드 제품 굉장히 많이 구입하셨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가에서 40%나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어서 일단 마찬가지 장바구니 담아서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세일 자동으로 적용되면서 681유로 681 계산해보시면 96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무료배송되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FT에 찍혀져 있지 않은 제품이어서 원산지 증명 불가능해서 한국 들어갔을 때 관부가세 지불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격 좋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 구입하고 계시는 제품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세타이어 사이트에 스톤아일랜드 검정색상 패딩 이번 시즌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인데 67만원 가격 좋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5% 추가 세일은 가능했지만 고고 종료돼도 가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 구입하시고 67만 5천원 판매되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관부가세 계산기 한번 돌려보면 65만원에서 관세 부가세 이렇게 합해서 15만 8천원 관부가세 합하더라도 80만원 배송비만 추가하시면 되기 때문에 82,3만원 정도의 아주 좋은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많이들 구입하셨고 미스터 버터 사이트 캐나다구스 로지 제품 많은 분들 구입하셨습니다. 싱글즈 데이 세일 어저께 종료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캐나다구스 로지 제품 검정색상 같은 경우는 세일되는 곳도 잘 없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모든 금액 관부가세가 포함되어져 있는 금액이어서 추가적인 세일 받으시면 77만원 정도 관부가세 포함된 금액에 배송비도 무료배송돼서 요금액 최종비용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구입하신 제품이 코글스 사이트에 우영미 보여드리고 있는 백로고 반팔티어츠 검정색상 굉장히 많이 구입하셨고 현재 관부가세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뉴질랜드 환율로 변경하시면 가격이 더욱 좋아져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30% 하는 코드 찾아볼 수 있고 뉴질랜드 달러로 300불 정도 추가적인 30% 210불 계산해보시면 16만 3천원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배송비 있기 때문에 배송비 합하더라도 19만원 정도에 아주 좋은 금액 관부가세 피할 수 있는 사이트 이 사이트밖에 없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영미 보여드리고 있는 백로고 맨투맨도 이번 시즌에 굉장히 많이 구입하셨는데 마찬가지 뉴질랜드 달러로 결제하시게 되는 경우 계산해서 보여드리면 28만 5천원 관부가세는 지불하셔야 되겠지만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관부가세 지불하신 금액만큼 크레딧으로 돌려주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여러 사이트 소개시켜드리고 있지만 세일 전체 페이지는 아래쪽에 링크 전부 다 드릴 테니까 다양한 제품들 그쪽에서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 파타고니아 레트로파일 자켓 많은 분들 구입하신 제품 13만 6천원 아직도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휘뚜루마뚜루 여기다 저기다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후리스 자켓 유행시킨 장본인 파타고니아에서 만든 제품에서 믿을 수 있는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 추가 세일은 불가능하지만 피오브가 에센셜 여러 신상 제품들 들어와서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분들 구입하고 계십니다. 피오브가 에센셜 후디 종류라든지 맨투맨 종류 아직도 여러가지 제품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아이오브사이트 사이트 전체 22%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라이프 익스텐션 종합 비타민 굉장히 많이 구입하셨습니다. 원래 의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직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건강식품을 가장 많이 직구하고 계십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라이프 익스텐션 오늘 세일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다른 모든 제품들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가장 많이 구입한 마지막 제품은 이베이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스 Q1545 제품 보스에서 직접 리포한 제품이라 믿을 수 있는 제품 여기 보시면 추가 할인도 가능해서 추가 할인 부분 클릭해보면 요 코드 입력 시 23불 85센트 추가적인 세일 가능하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159불에서 23불 85센트 빠지면 135불 정도 구입 가능해서 계산해보시면 17만 8천원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할인 코드 적용이 안된다는 분들 계시는데 미국 사이트로 접속해져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시면 되고 만약에 그래도 할인 코드 적용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IP 우에 접속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배송된 게 주소 입력하실 때 빌링 어드레스 부분 배송된 게 주소로 입력하시면 안되고 한국 카드 결제하시는 거기 때문에 온인 한국 주소를 빌링 어드레스에 입력하셔야지 아무런 문제 없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베스트 10가지 제품 모아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앞쪽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품만 10가지 모았기 때문에 세일 전체 페이지는 아래쪽에 모든 링크 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2개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바로 이어질 영상도 기대해주시면서 모든 분들 즐거운 월요일 되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